꽁이야 꽁이야 꽁꽁 쭈구 꽁이 뭐하니? 엄마 좀 줘 꽁이야 엄마 좀 줘 그게 뭔 소리야 저도 안 먹어 이 자식아 놀리는 게 아주 꿀잼이야 어먴 빨리 주라주라 나 김꽁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뭐래 너 시위하냐? 알았으니까 빨리 잊나라고 우추추추추추 맘마 먹게 빨리 일어나 우리 꽁이 꽁꽁 쭈구 김꽁지 뭐하냐? 쬐끄만게 애쓴다 했어 흉아 여기 심상치 않은 삐리 느껴져 이게 뭐지? 흉아랑 내 건가? 궁금해 궁금해 뭔데 뭔데? 제대로 좀 뒤져바라고 뭐가 있는데 아직 냄새가 안 나 어먴 말 좀 해주라고 흉아 다시 도전 알아내고야 말겠어 근데 올라가기 개 힘들어 쉽게 가는 법이 없어 나쁜 어먴 어휴 호기심하고는 어련히 알아서 알려줄까 이게 뭐냐면 보나페티 관절 다이어트 소프트 사료 슬림 앤 조인트 케어라고 하지 그래서 그게 뭔데? 쉽게 설명해보라고 그러니까 꽁이 꽁지의 관절을 책임져주고 꽁이의 다이어트까지 도와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료란 말씀 어때 어때? 꽁이야 맛있지?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? 어먴 하늘 주고 본격적이라고? 미쳐버린 개냐 흉아 엄마가 요새 바쁘더니 마탱이가 갔나봐 옳지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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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골룩지 너네들이 맨날 엄마 이렇게 놀리잖아 알았어 알았어 하나를 더 줄게 기다려 기다려 야 김콩이 얼마나 맛있길래 엄마 기다리랬잖아 그렇게 후딱 먹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오구 우리 꽁지가 더 잘했네 뭐야 어먴 이게 정말 끝이냐 엄마 배고파요 약 좀 그만 올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주세요 목 빠지겠네 정말 간식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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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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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에 닦지 않겠네 먹자 먹어 일단 기다려 꽁꽁 기다려 기다려야 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옳지 먹어 먹기 뒷달 힘드네 맛있으니까 참는다 맛있어 맛있어 어이 꽁불어 천천히 좀 먹어 이 기호성 뭐지? 이건 다이어트 관절 사료인데 너네처럼 먹음 살이 도르치겠어 글도 사료를 5조 5억 번 바꿔본 엄마로서 이들이 잘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말랑말랑 이가 하나도 안 아파요 어멈 냄새 너무 좋아 개꿀이야 항상 고구마나 계란 고기를 섞어줘야 했는데 이건 한 팩 전부 먹을 동안 사료만 줬다는 거 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료는 없었다 가까이서 꽁이 먹는 걸 보니까 완전 흠 수준이에요 아쉬워 더 먹고 싶어 됐어 됐어 엄마 그릇 치우고 온다 꽁지 꽁지 너 거기서 뭐해? 뭐하는 거야? 에? 야 아이고 엄마가 못산다 못살어 그거 왜 우벼 파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협찬이라 자랑 좀 할랬더니 뭐하니들 꽁이야 뭐해 다 먹은 건 왜 물고 있어? 이리 줘 아쉬워하는 꽁구로를 위해 어멈이 재미있는 놀이를 준비했어요 어멈 이거는 또 뭔데? 재밌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이거? 좀만 기다려봐 여기에 사료를 넣어도 우레기들 잘 먹으려나? 궁금해 돌아버리겠어 빨리 하고 싶어 미치겠어 알았다고 손가락 못 터발고 풀가동 중이라고 준비 끝 대리니들 아직 먹으라고 안 했는데 어휴 먹어라 먹어 얼른 먹어 재밌고 맛있고 좋아 좋아 속속 빼먹는 재미가 꿀맛이야 사료를 이렇게 맛있게 먹다니 진짜 놀랍다 놀라워 보나페티 사료협찬 감사드려요 아이들이 잘 먹고 응아도 예쁘고 모든 면에서 대만족이었어요 뽕브로들 잘 먹고 앞으로 더 건강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공공주 부 안녕